중증장애인 근로자의 출퇴근 교통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2021년에 도입됐습니다. 하지만 일부 신용카드가 발급이 제한되는 문제가 있었는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용카드 신규 출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고용노동부와 우정사업본부, 마스터카드코리아가 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 교통비 지원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전용카드 신규 출시 업무협약을 지난 20일 체결했습니다. 지난 2021년 도입된 이 사업은 월 5만 원 이내 실비 지원 방식인데 일부 신용카드가 발급이 제한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선불충전형 카드를 올해 4분기에 신규 출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카드사가 아닌 우치국 지점을 활용해 접근성을 높이고 시각장애인을 위한 터치카드 등 마스터카드사 자체 보유 특허도 무료로 활용해 편의성을 높인다는 계획입니다.